뉴독회도 해석편입니다. 공무원, 경찰, 지문, 2018년, 2019년에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보자. 지문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취지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영상을 몇 개월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영어독회 지문 간단한 해석법이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직독적기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됐습니까? 동사, 중심모로 끊어라. 전치사 앞에서 끊어라. 접속사, 관계사, 업무사가 나오면 끊어서 읽어라. 이렇게 간단한 이걸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구문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문백만 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좀 더 복잡한 문장은 실제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라고 했는데 그 연습하는 좀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제가 실제 2018년, 2019년 지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2019년 공무원 9번에 제목 문제로 나온 거고요.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제가 지문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제가 수능 독해를 위한 해석연습, 수능 지문을 가지고 한 해석연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35개나 40개 정도의 지문을 올릴 거네요. 그거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니까 공무원이나 경찰 노원은 지문하고 수능 고3 지문 있잖아요. 이 차이를 보면 실제로는 이게 더 짧아요. 그런데 어휘가 상당히 까다로운 어휘가 한두 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체감상 느끼기는 더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제가 고3 편 하는 거 있거든요. 수능 편. 수능 편에서 하는 그 지문에서 보시면 구조로 상으로는 얘가 더 어렵고요. 어휘 쪽으로 말 때는 얘가 좀 더 어려운 이런 이런 언밸런스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요즘에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한 고2 정도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수준이 올라와서 그렇죠. 고3까지 안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맵핑 테크놀로지 그렇죠. 밀지도 만드는 기술 맵핑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지도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안 되면 그냥 MT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보자마자 MT는 그렇죠. 지도 만드는 기술은 이용되어져 왔다. 그죠. B 동서 나왔고 또 빙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PP가 넘어오다. BPP니까 얘는 수동이죠. 그죠. 그 다음 얘는 진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빨리 하는 것만 느낀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아 얘가 뭐다. 아 수동이다. 지도 만드는 기술이 이용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많은 응용에서 많은 반 분야에서 많은 적용 분야에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 적용 응용이니까 많은 분야 많은 응용 분야에서 지도 만드는 기술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나왔죠. 그죠. 바이러시컬 리서치. 생물학적 조사가들은 전문가들에게는 생물학자라고 되고 그죠. 연구자라고 되고 조사가 되고 그죠. 이 사람들은 탐구한다. 분자의 구조를 DNA 분자 구조를. 그걸 뭐라 한다. 개념의 그죠. 맵핑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지고가 뭡니까. 지고라 붙으면 땅이죠. 그죠. 땅 물리학자니까 지구 물리학자네. 그죠. 너 뭐한다. 맵핑한다.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네. 그죠. 구조를 지구의 핵심 구조. 핵구조를. 그리고 대양 그죠. 대양학자들이 있네. 그냥 해양학자라면 되겠네요. 너 뭐한다. 맵핑한다. 결국 뭐한다.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그죠. 나열이 되어졌다. 그죠.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무엇을 각 분야의 뭐하나. 맵핑을 하고 있네. 그죠. 여러가지 응용 분야에서. 그죠. 여러가지 응용 분야에서 맵핑을 한다죠. 결국 뭐다. 답은. 맵핑이 여러가지 분야에서 이용되어져고 있다. 이게 답이겠죠. 그죠. 컴퓨터 게임은 가지고 있다. 다양한 상상의 땅과 청을 가지고 있다. 그죠. 레벨을. 땅도 있고 그것이 보다 청이라네요. 그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그죠. 달러서는 다른. 그죠. 무슨 데리고 무슨 데리고 무슨 데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규칙과 위험과 보상이 그죠. 바뀌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끊어서 그죠. 아 그곳에서. 왜 올라오면. 그래서 자. 이니치가 나왔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혹은 뭐다. 그때에. 얘가 대충 이거 두 개로 쓰인다고 했죠. 앞에 나오는 것이 뭐다. 공간적 개념이면 거기에서. 시간적 개념이면 그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뭐다. 왜 올라오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니까. 그곳에서 규칙과 위험과 보답은 뭐한다. 변화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다. 그죠. 컴퓨터화는 지금 뭐한다. 어렵게 한다. 그죠. 도전하고 있다. 아 도전하네. 그죠. 이 챌린지가 나오면 뭐다. 첫 번째가. 도전하다. 그죠. 또 뭐다. 어렵게 하다. 둘 다 많이 쓰입니다. 그죠. 둘 다 많이 쓰니까. 어느 것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죠. 현실에 뭐한다. 도전하겠죠. 그죠. 뭘 가지고. 가상현실을 가지고. 현실에 도전하는데. 컴퓨터화는 하는데 얘가 뭐다. 동격이다. 그죠. 명사가 나왔을 때. 그죠. 또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이 앞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는 명사가 동일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현실이 뭐냐 하면은 설명을 주는 거죠. 그죠. 뭡니까. 응리적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인데. 그러고 설명을 주죠. 그죠. 관계대명사로서. 뭐한다. 응. 시뮬레이티드. 그죠. 응. 모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모방하는 그러한 가상환경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또 그 상황이 뭐냐 하면은 이용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뭐로 이용될지도 모른다. 훈련과 게임에서. 그죠. 흥미끄리에서 이용될지도 모르는. 그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냥 관계대명사와 오늘 제가 앞에 거를 꾸민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앞에 거를 꾸민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뭐한다. 앞에서 그죠. 뒤로 나아가는 거다. 그죠. 컴퓨터화는 뭐한다. 뭐한다. 도전하지 못했네요. 도전한다. 무엇을. 현실을. 가상현실을 가지고 현실에 도전한다. 그죠. 근데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환경이고. 그 인위적인 환경은 뭐다. 특별한 환경을 모방한 것이고. 그것은 뭐한다.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훈련과 금전. 오락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죠. 맵핑 기술은 그죠. 맵핑 기술은 지금 하고 있다. 맞죠. 비빙 pp니까. 어떻게 안 됩니까. 여기 볼펜 했죠. 그죠. 이용되고 있다. 역시 어디에서. 영역에서. 아이디어 영역. 그죠. 뭐다. 관념의 영역으로 돼 있는데. 뭐다. 우리 생각의. 그죠. 관념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영역까지도. 그죠. 뭐한다. 이용되고 오져 있네. 예를 들어서. 그죠. 관계. 뭐 사이에. 아이디어들. 생각 사이의 관계는. 뭐한다. 보여줄 수 있다.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 불리어지는 것. 개념의 지도라고. 그죠. 관계도라고 하죠. 그죠. 개념도라고. 개념의 지도라고. 불리는 거라고. 그죠. 불리는 것에. 그죠. 뭐뭐라고 불리는 것이잖아요. 불리는 것에. 이용해서. 그죠. 보여줄 수가 있다. 그죠. 왓비코드가 나오면. 뭐뭐라고. 불리는 것. 그죠. 뭐라고. 관계. 개념도라고. 개념 지도라고. 불려지는 것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그죠. 뭐가. 아이디어 사이의 관계가. 그죠. 시작했어. 그죠. 일반적. 혹은 뭐다. 중심 생각에 부터 시작해서. 연관되어져 있는 생각들은. 그죠. 연결되어진다. 그죠. 만들면서. 뭘 만들면서. 망을 만들어주냐. 뭐 사이에. 그 핵심 개념 사이에. 망을 만들면서. 그죠. 음. 연결되어진다. 그죠. 생각들이 막 스스로 얽히고 슬킨다. 이런 말이네요. 그죠. 자. 낫벗이죠. 그죠. 낫벗. 낫벗. 뭐다. 그 뭐다. 예가 아니고 예다 말이다. 그죠. 뭐는. 이것은 뭐다. 지도가 아니다. 그죠. 전통적인 정의의 지도가 아니고. 뭐다. 도구나 기술이다. 어. 지도 만드는 기술의 도구나 기술이다. 가. 만다. 이용되는 것이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어느 면에서. 어느 정도는. 그죠. 그것은 닮아있다. 지도화. 그죠. 그것은 지도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결국 뭐가 된다. 이 문제의 답을 고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에 봅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뭡니까. 시작해서 계속 나열이 되어지죠. 그죠. 그럼 결국 뭐다. 나열 앞에 나오는 얘가 뭐다. 핵심적인. 그죠. 문장이 될 것이고.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죠. 지도화. 랩핑 기술은 뭐가 된다. 많은 응용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죠. 그럼. 컴퓨터 지도와 전통 지도 사이의 대결.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서 지도 만드는 것이 시작. 기원 안. 이건 뭡니까. 기원이고. 이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죠. 방법. 찾는 거. DNA. 이건 뭡니까. DNA 비밀 지도 찾는 방법은 하나의 부분이죠. DNA 이야기는. 그죠. 부분은 절대 답이 아니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죠. 여러 가지 응용된다. 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씩. 하나씩.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죠.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영상에서.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했죠. 제가 하신 거죠. 동서 앞뒤로 끊고. 전지사 앞에서 끊고. 접속한 기사 앞에서 끊어서. 앞에서부터 뒤로. 차근차근 해석해 가면 된다. 그죠. 이 과정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구문백.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밴드. 그죠. 네이버밴드. 도케도에 공지에 가면 구문백이 있습니다. 그죠. 이 구문백의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자습하게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그죠. 자습하게 되어 있는 자료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한 2, 3, 2, 3회 보시면. 그죠. 쉽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죠. 여러분이 호응이 좋으면. 제가 계속해서. 2018년, 2019년. 공무원, 경찰, 질문 가지고. 그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